대전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서구와 유성구에서 크게 줄었지만 중구에서 821가구 늘면서 적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대전시 도시주택정보에 공개된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전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,700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전 전 지역을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41가구 증가한 건데 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626가구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서구, 동구 순으로 줄었습니다. 반면 중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821가구 늘어나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